그래, 이야기야. 진짜 뭐. 오글오글 살았던 것 같다. 사라지는 시 오심 구토를 유발하거나 손발이 사라질 수 있음. 수영아, 우리 뭐 먹을까? 뭐야? 왜 안 떨어지지? 나의 사랑만... 먹어야 돼? 나의 사랑이야. 안 보이는데? 너를 사랑한 나의 사랑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치. 오글오글. 멘트 좋다, 멘트 좋아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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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어떡해. 아, 어떡해. 나, 어떡해. 너, 없는데 먹어야 돼. 없는데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아. 먹었어? 먹었. 깍쟁이.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먹고 있냐. 우리 수영이 염색했구나. 어, 염색했어. 잘 알아보지, 이런 거? 어. 오빠야. 어우. 오빠 원래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이거든? 왜 와? 왜? 왜 오신 거야? 불편하지 마, 왜 그래. 왜 오신 거야? 불편하지 마, 오빠인데 왜 그래. 오빠가 수다, 수다 너무 좋지. 장난만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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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만 보여주려고 준비했어. 준비했어. 아, 예쁘네. 아,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? 야, 교과 언제 살아라는데. 어우, 예뻐. 어쩜 왜 이렇게 예뻐? 커다란 눈 하며. 너무 무릎받은데요? 무릎 풀려줘. 너의 입동구에 내가 빠져서 수영하고 싶다. 어떡해. 어떡해. 오빠가 왜 자기 무덤을 팠을까요? 그게 진짜 약도 아니고 어쨌든 눈 한번 딱 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오빠한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. 그런 이벤트를 해줘야겠다 생각한 것도 저는 너무 고맙고 언제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더 보고 싶었어요. 그런 모습을. 아, 누나. 응? 누나 오늘 되게 예쁘다. 예뻐. 너 거야. 어머나. 아, 누나. 아, 누나. 아, 누나. 하... 하...